제이 미쳤다 머리 존잘 아 머리가 존잘이래요 땡큐 네 자 진행할까요?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또 근데 진짜 나 아무 말 안 했어 아니 원핏이 되게 그 셔츠에 구겨진 사이로 보이는 그 배에 흰부근 굉장히 특시하네요 아 미안해 외부가 작아질거 같애 작아지진 않은거 같애 오케이 진짜 멋있는거야 멋있는거야? 무서운거 아니야? 답장을 안오면 답장이 없이 이 사람 혼자 이러면 무서운거지 아 여러분 우리 로맨스를 지켜줍시다 아니 야 로맨스 감사합니다.